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기독론을 이렇게 오랫동안 깊이 다뤄본 적이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다룬 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많은 방면과 각기 두 방면이죠 주 하나님이신 것과 인간이셨던 분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인간이셨지만 인간이시지 않아요 지금은 인간이셨지만 지금은 인간이셨지만 그러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이고 지금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붙여진 그 어떤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버렸으니까 원래대로 하늘로 다시 가셨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버지께 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최초의 그분이 구약의 성도 단 한 사람도 아버지의 보자로 안 갔어요 구약 시대에 다 낙원으로 갔지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자로 가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보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실상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에 관한 정확한 우리가 지식을 알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는 그 오늘은 이름에 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이름을 가르쳐줘요 예수라고 하라고 그의 아버지 그러니까 혈통적인 어떤 전통적이 아니라 법적인 것이죠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요셉에게도 알려주고 마리에게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천이에게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둘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역사적인 그분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사형을 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는 칭호가 있거든요 주님을 부르는 칭호가 예수님 때에는 육체를 잇고 있을 때는 육체요 나사는 예수요 다이세 자손이요 라비요 이렇게 그렇게 주님을 사람들이 부르는 칭호가 있었어요 그런다간다면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가리키는 단어로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뭐 이렇게 스스로를 또 칭하는 이런 용어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 1억에는 예수라는 칭호를 어떻게 쓰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그리스라는 칭호로 씁니다 그리스라는 칭호로 쓰고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를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를 예수라고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참 재미난 것은 요한계시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 1억에 그리스라는 단어가 제가 두 시간에 걸제했는데 일곱 번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용어는 예수라는 용어는 열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에 속한 용어인 거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속한 용어인 거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약속된 그 메시야 그런데 그 직책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어져서 왕직과 서지상직을 행하실 그분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비로소 천사가 알려져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분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왕직 직책이에요 정병진 목사 하듯이 이름과 직책이 따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과 직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라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있을 이름 같아요 왜냐하면 열둘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 보면 천상의 용어지 않습니까 천국에 속한 거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물질과 이 땅에 속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의 재림까지는 그리스라는 직책을 주님이 계속 수행하시겠죠 그 후에도 왕직은 계속 수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그 영원은 이 땅의 인간인 그분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인간에게 그런데 이 이름이 영원토록 한 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천국에 속한 영원니까 계속해서 쓰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세 전부터 이미 이 이름은 예정되어 있었고 그것을 공개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름에는 모든 게 다 특별한 어떤 뜻들이 있잖아요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고 뜻이 다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정병진인데요 원래는 병태였어요 어릴 때는 병태라고 불렀대요 그런데 병진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 이름 부르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받침이 세 개 다 있거든요 정병진 하나만 있으면 받침이 하나만 있어요 이름이 좀 쉬워요 철수 영이 하나만 있으면 좀 이름을 부르기 쉽사 받침이 그런데 받침이 두 개 있고 성씨도 또 받침이 있으니까 되게 이 이름 부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름을 안 바꿔요 왜 안 바꾸느냐 좋은 이름이잖아요 왜 좋은 이름이냐 병자가요 나무 목자에다가 그 다음 그 병자 쓰는 병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루병 권세병입니다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권병이 영원토록 그런 옛날에 썼어요 권병 권세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권병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때 자루병자를 씁니다 그 병자에다가 진자가 진화발진자예요 진화발진 쇄금별에다가 참진자를 써서 진화발진 진정시킬 진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누리고 살고 악한 영들을 누르고 살아라 알레르기야 아유 이름 좋아요 네? 이름도 없는 좀 좋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름이 부르기 어려워 되게 부르기 어려운데 제가 이름을 계속 쓰기로 했어요 그런듯이 예수라는 이름도 이름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왜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가 부를 이름인데 우리 이름이야 나를 아는 사람이라 혹시 불러줄까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모든 구원받은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사람과 존재했을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도 그분을 예수님이라 할 것이고 지옥에서도 예수님이라 할 건데 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왜 예수라고 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관한 뜻을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고 영원히 남을 그분의 이름이 왜 예수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이 천국에서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에 들어와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레네우스도 초기 교부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틀림없이 거짓말을 안 했다 또는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그스틴 칼비보다 더 뛰어난 사람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 이레네우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책을 보게 되면 2단 반박 이런 책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과거의 인물 중에서도 지혜로운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 있느냐 요호하였죠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준 거지 하나님이 뭐 일부러 처음부터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도 알려달라고 모세가 알려달라고 그래서 알려준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 한 분 하나님의 그 이름은 요호하로 불린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호하와 예수의 관계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신비하게도 신약성경에는 단 한 번도 요호하의 이름이 안 나온다는 거죠 신약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록할 수 있었을 텐데 구약에 인용구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구약에 인용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요호하라고 인용을 해야 되는데 왜 요호라고 한 번도 안 쓰고 그 요호라는 용어를 다 주님이라고 바꿔놨어요 다 인용구절이 엄청 많은데 전부 요호하라고 아니하고 주님이라고 이름을 주라고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신약의 이름은 요호하는 안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설교하는 데는 약간의 지식이 좀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창세기 제가 요호하나님을 설교하면서 창세기 강의를 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창세기 강의 172강이 있는데 홈페이지에 도라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8번과 12번 창세기 강의 8번과 12번 읽어보면 오늘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그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할 거고 아신 분들에게 제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 그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자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요호하라고 우리 개혁성기에는 나와요 그러나 보다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야회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있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가는 겁니다 요두해 와우해 이렇게 되어있어요 쩜같이 된 건 요두개고요 그 다음에 H처럼 생긴 거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와우 주걱처럼 생기는 와우 그 다음에 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네 개의 신명사문자 신명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네 개의 문자라고 얘기하는데 모험이 없어요 모험이 히브리어는 원래 모험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부를 줄 모르니까 밑에다가 좀 밑에다가 점 두개하고 짝대기 그 다음에 우 뭐 이런 거 되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걸 만들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것을 요호화로 읽을 것이냐 야유를 읽은 이것은 그것의 발음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호화인지 야외든지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신명사문자가 요호화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름을 하나님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읽지 말라고 그래서 안 불러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오드헤 와우헤 에다가 아도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그 주님이라는 칭호입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칭호인데 그 주님이라는 칭호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모험을 붙여가지고 만든 것이 야후의 요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야훼나 요호화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쓰고 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서 요즘에 학자들이 찾아냈는데 그것은 에흐예가 더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호화가 있고 에흐예가 있잖아요 자 추레키 3장 14절을 열어봅니다 추레키 3장 14절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준 거예요 처음으로 여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느냐 요호화로 안 나와요 에흐예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를 보면 그래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에흐예라고 나와요 그러지 요호화나 야외라고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 라는 거예요 자 추레키 3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그걸 위해서 13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느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요호와 곧 아브라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오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14절에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라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버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에흐예 히브리어를 보면 에흐예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가 에흐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는 말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라는 것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라는 말은 나는 뭐뭐 이다라는 뜻인데요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관계사 에요 그래서 나는 에흐예 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흐예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외 또는 요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흐예가 하나님의 이름이겠어요 요하가 하나님의 이름이겠어요 15절만 딱 떼어서 보면 요하라고 나오니까 요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4절만을 떼놓고 보면 에흐예예요 에흐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이 차이는 이것을 1인칭으로 볼 거냐 3인칭으로 볼 거냐 아니에요 나는 에흐예 이다 할 때는 1인칭으로 쓴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하 이것을 3인칭으로 쓰는 거예요 3인칭으로 부를 때는 여호하라고 여호하라고 부르고 야외라고 부른 것이고 1인칭으로 치행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를 얘기할 때가 있고 사람들이 글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글하고 3인칭으로 쓰면 여호하예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얘기할 때는 에흐예예요 에흐예 안 들어봤겠지만 에흐예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에흐예라는 이것도 누군가가 모험을 저렇게 붙였어요 좀 밑에다가 이렇게 막 점 3개가 있고 있잖아요 짝대기 그어놓고 이런 것들로 누군가가 붙였습니다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800년경에 학자들이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못 읽으니까 그런데 에흐예라고 붙인 것도 이미 임의적으로 붙인 것이지 꼭 그렇게 붙일 이유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자들이 찾아가지고 에흐예라고 붙인 건 잘못 붙인 거예요 지금의 학자들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하야흐였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하야흐였다 야흐야가 훨씬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축소형이 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희승이 야 에렘이 야 이런 야가 들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할렐루 찬양하라 야 야를 찬양하라 그런데 야는 아하야흐의 준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흐예라는 말은 이것은 모험을 잘못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나와있는 출입 3장 14절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아하야흐예요 아하야흐 또 창세의 강의 때 제가 쓴 건데 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당신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는 에흐예였는데 그건 성경이고 원래 이름은 아하야흐가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맞아요 그러면 아하야흐라고 했을 때는 뭐냐 아라는 것은요 나라는 말이고요 나 히브리어로 나 1인칭 나를 지칭하는 야 야 그 다음에 하야흐 하야흐가 나오죠 뒤에 하야흐라는 것은 하야라는 동사 에서 온 거예요 하야라는 것은 비동사인데요 있다 이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나는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있다라는 것 또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하야흐가 에흐에는 그걸 찾아보기 어렵지만 아하야흐는 정확히 이름이 나는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하야흐 또는 에흐 에흐에라고 나와 있는 발음이 틀린 것이고 쉽게 말해서 아하야흐가 맞는데 아하야흐 아쉐르 아하야흐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하야흐이다 그것을 다르게 또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아하야흐를 또는 에흐에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놨어요 나는 뭐뭐이다 아하야흐 그런데 또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의기다 그러니까 가운데가 스스로 있는 자가 들어간 거죠 나는 뭐뭐이니라 가운데가 또 나는 뭐뭐이니라 또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은 좀 다르게 번역했죠 나는 나다라고 번역하지 않냐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다 해서 자존자의 의무로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한테 모세가 물어본 거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하야흐야 아하야흐 아시르 아하야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말은 나는 나다예요 더 이상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기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이름이 뭡니까 나는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 예수라고 아니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나야 하는 그분이 지금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예수라는 말이 아하야흐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나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더 재미난 것은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봐봐요 여기 밑에 제가 써놨는데 밑에는요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는 히브리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이고 나는 나다 이런 말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BC 23세기경에 헬라어로 이것을 번역을 했단 말이죠 저는 헬라어 전공자잖아요 헬라어는 뭐냐 에고 에이미 호온이에요 에고 에이미 호온 에고라는 말은 에고라는 말은 I 나고요 에이미는 M입니다 M 비동사 그 다음에 호온은 에이미는 M 비동사에 현재 분사 능동태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뭐 하고 있는 인데 호가 붙었잖아요 호가 그 동사에다가 분사형에다가 호라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이건 헬라어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동사에다가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어떤 단어를 표시를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느니 그런 말이에요 호온이라는 말 이제도 계시는 이라고 요한계식은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한계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래 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그때 호온이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호엔 장차오실리 호에르케모 호에르케모 에그 아이고 주야 호에르코메노스 호에르케모 에르코메노스 이것은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이제도 계시고 라는 표현이 호온이에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고라는 것은 항상 계신이에요 항상 항상 계신이 지금 항상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호온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우로 번역을 했을 때는 그래서 에흐에 아하야흐를 헬라우로 번역하면 호온이다 지금도 계시는이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또는 나는 나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용어 가운데에 우리가 아하야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하야흐를 보게 되면요 아하야흐에 아라는 말을 우리는 히브레어는 나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날 때는 아라고 그래요 히브레어로 그렇게 안 돼 아하야흐 아하약 아하야흐인데요 아하야흐에 아를 히브레어의 첫 글자예요 또한 그래서 이 히브레어 첫 글자로서 아라고 얘기했을 때 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첫 글자라고 얘기하면 결국에 하나님은 나는 알파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하야흐라는 말은 나는 알파요 그리고 또 나는 오메가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로 보면 나는 알파요 나는 오메가요 그것을 합쳐가지고 나는 알파 오메가요예요 알파요라도 한 묶음이고 그리고 또는 나는 오메가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요한계시로 1장 8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알파요도 하나님을 지식하는 영어고 나는 오메가요도 하나님을 지식하는 영어인데 이것은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마지막 모든 역사의 시작과 모든 역사의 마지막을 내가 주관한다 이거예요 내가 주관한다 이것이 또 아하야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할 때 아하야 나는 아하야흐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오메가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당신을 표현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나는 분리되지 않아 아버지하고 내가 바로 구약의 요하로 온 자가 이제 모든 것을 마치기 위하여 오메가로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메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고 그분은 아버지만이 아니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할렐루야 이거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나 예수라는 표현 속에서도 나 예수라는 표현 속에도 나는 아하야흐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라는 정확한 이름의 뜻은 뭐냐 여러분 예수라는 말은 요호와 호시아흐 호시아흐를 합쳐 줄여가지고 예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요호와 호시아흐를 합쳐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읽어요 그래서 요호와 이걸 읽어보면 여기는 예호와 호시아흐나예요 이것을 다르게 하면은 요호와 호시아흐를 합치면 호산이 되고요 한국말로 그 다음에 뒤에 나예요 나라는 거지 이제라는 요거 나는 두 개가 자음이 붙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나 이제라는 지금 나우 이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예요 이게 지금 이 영화가 호산나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예수라는 이름이 뭔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속에 요하가 들었어요 아하야흐가 들어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13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상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맞으러 나올 때 노래하는 게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기에 시브리어로 정확히 호시안나예요 호시안나 근데 우리는 그냥 쉽게 말로 호산나라고 되어 있지만 호시안나예요 그럼 호시야가 뭐냐면 예호와 호시아흐 두 개를 합쳐서 준말로 호시아흐라고 해요 호시아흐 호시아흐를 모음을 약간 변형하면 요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음만 다를 뿐이에요 모음이 원래 정해지지 않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부르냐 했다가 부른 건데 그래서 호시아흐 예로 발음하면 요호수아 그래서 예수님의 정확한 이름은 예수아예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 시브리어로 단어는 예수아예요 예수아 그래서 예수아라는 말이 요호수아 그래서 모세가 적과 고래 가난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율법 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 정확한 예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넌 여기까지다 율법은 너는 여기까지야 네가 죄인지를 깨닫게 만들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거 모세 너희 여기까지다 요호수아를 예수아 예수아가 데리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 정확한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 요호와 호시아흐예요 그러면 호시아흐는 뭐냐 야샤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야샤라는 것은 구원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호시안나라는 말은 요호하여 지금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예요 호산나라는 뜻은 요호하여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요호하여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냥 요호하가 구원하다 나라는 것은 이제라는 부사가 붙은 것이고 호시아흐 호시아흐 요호하가 구원한다 요호하가 구원한다 이거예요 요호하라는 말이 뭐예요 원래는 아하야흐라겠죠 아하야흐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하야흐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하야흐라는 것은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분이에요 그분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면 요호하가 구원하러 오셨구나 그것을 너희들이 영원히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이름이 예수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가 안 따라오신 분은 이해가 안 따라오신 분은 그 창세의 강의의 8번과 12번을 보시면 자세히 나오니까 자 그래서 마테문 1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마테문 1장 21절에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쉽게 넘어갔지만 히브리에는 다 이렇게 뜻이 있는데 아는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테문 1장 21절에 천사가 가르쳐줍니다 21절을 위해서 20절부터 요새벡이 하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선사가 현몽하이르되 다이세 자손 요새바 내 아내 마리아 데르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젠자는 성명으로 된 것이라 니시가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뭐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다 그런데 구원하는 분이 누구냐면 야하라는 분 요호하라는 분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호하가 구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그 요호라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러 육신을 입고 왔다 그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 더 이상 요호하의 이름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요호하의 이름이 들어있으니까 요호하가 이제 예수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호하의 이름을 왜 또 쓰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에는 전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총 12번에 걸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1장에 그리소라는 명칭과 더불어서 세 번 나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소의 계시라 1장 2절에 예수 그리소의 증거 1장 5절에 예수 그리소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직책과 더불어서 쓰는 거예요 이름이 직책과 더불어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붙이냐면 그리소하고 딱 붙어있어요 처음에 세 번을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그 아홉 번 남았지 않습니까 그 아홉 번 중에 나머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부분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환란도 받아야 되고 그분 때문에 왕국도 들어가고 그분 때문에 인내도 해야 되고 그분을 또 증언해야 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홉 번 중에서 여섯 번 얘기하고 마지막에 세 번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능하신 하나님의 표현으로서 예수를 씁니다 요한계시 22장 넘어갑니다 22장 16절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로 천사를 보내고 그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이누나 나는 다이세 뿌리여 자순이 곧 광명한 새 나 예수는 여기는 그 아하야흐라는 묘를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이건 전능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주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표현하는 것이고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내가 진실로 속히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주라는 말은 주 하나님을 약칭입니다 주 하나님이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 다음에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이 나 예수 주 예수라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이다 한 분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라는 직책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아하야흐이시다 아하야흐이시다 그것을 끝까지 표현해주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불려진 이름으로 시작이 됐지만 원래 그분은 요하가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래 봅니다 한마디 추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저도 정병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천국에 가도 영원히 내 이름으로 씁니다 제 천국집에 내 문패의 이름이 정병진이 써 있어요 한글로 이 땅에 부모가 누가 지어줬겠지만 이 이름을 영원히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도 그렇게 쓰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영원히 한 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이것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절 하나 더 읽어보죠 누가 보금 2장 누가 보금 2장 11절 탄생 때 한 얘기예요 누가 보금 2장 11절 천사가 먹자들에게 한 얘기 중에 나옵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위세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구주 이게 소텔이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에요 야샤 호시아흐라는 말이죠 예호와 호시아흐 영호와가 지금 구주로 호시아흐로 왔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면서 주님이다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이 주라고 나와요 주 예수라고 나와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다 요한계시록이고요 할렐루야 요한계시 시작이 그거라고 끝이 그거라고 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거예요 그냥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을 편집했다고 조작했다고 맨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심판 받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영원히 주 하나님으로 영광받으신 그분으로 영원히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이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한 분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을 우리가 영원히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